네 반갑습니다. 21번부터 할게요. 2001년도 사업을 개시한 3일은 제품 판매 후 발생한 결함을 2년간 무상으로 수리해주고 있으며 보증비용은 여기서부터 매출액이 5% 수정되는데 3일에 X1년도 매출액은 50억이래요. 그러니까 첫해 X1년도에는 50억이 5%니까 얼마가 예상되는 거예요? 2억 5천 예상되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2억 5천인데 X1년도 단기 매출액에 대해서 이미 2억 원 발생했대. 2억 5천 예상했고 이미 2억 원 발생했고 제품 보증이 발생했습니다. 결산할 때 그러면 추가로 2억 5천 중에 2억 발생했으니까 추가로 얼마만 더 보증충당 부치 잡으시면 돼요? 5천만 더 잡으시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분계가 동그라미 2번 되겠죠. 그렇죠? 차변의 제품 보증비, 대변의 제품 보증충당 부치. 추가적인 5천 원에 대해서만.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동그라미 2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22번 우리 우선주 보통주 배당금 나눠가지는 문제인데 291페이지 참고하시고 291페이지. 간단합니다. 3일은 X1년도 첫 설립되었으며 설립 시의 단과 같은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X2년도까지 배당은 없었으며 3년도 말에 처음 배당을 한대요. 일단 1번 보시면 우리 배당금이라는 건 자본금액 곱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선주 자본금이 액면금액으로 곱하셔야 돼요? 발행금액으로 곱하셔야 돼요? 당연히 액면금액이죠. 그렇죠? 그래서 500원 곱하기 1000주 하시면 돼요. 우선주 자본금은 총 50만 원이죠. 그렇죠? 그게 배당률 때리잖아. 그렇죠? 최소 배당률 몇 프로래요? 4%래. 여기다가 4% 주는데 중요한 게 배당 가능 이익은 동그라미 2번 총 20만 원이고 우선주가 비누적이래. 그러니까 누적이면 곱하기 X1년도, X2년도, X3년도 해서 곱하기 3을 할 텐데 비누적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3 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1년치만 주는 거고 비참가적이래요. 더군다나 또. 그럼 우선주 배당금 2003년도에 얼마입니까? 이거죠. 그렇죠? 답은 동그라믄 2번 되겠죠. 그렇죠? 2만 원 되겠죠. 그렇죠? 문제 없다라죠. 그렇죠? 그 다음은 23번하고 4번 볼게요. 우리 현장 가치 평가하는 거. 서울은 X1년도 북경에다가 상품을 할부로 팔았습니다. 원가는 200이고 할부대금은 매년 100만 원씩 3년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100만 원 3년치 연금연가 개수들여서 현장 가치 평가해야 되겠죠. 그렇죠? 시장이자율 높으러 오고 가래에서 5% 3년 연금연가 개수 2.723이라고 되겠죠. 그렇죠? 23번은 매출 회계 처리에 올바른 걸 찾아보려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얼마가 돼야 돼요? 100만 원인데 3년 동안 쪼개서 받는 거니까 연금연가 개수 들이시면 2.7232원 되겠죠. 그렇죠? 매출액 잡을 금액은 272만 3200원 되겠죠. 그렇죠? 매출액 자야 되고. 근데 회계 처리할 때 회계 처리 답은 동그라믄 1번이야. 그래서 차변의 매출 채권 총 금액을 일단 명목 금액이라고 부르죠. 300을 기록하고 대변의 매출은 이 금액이잖아. 현재 가치잖아. 그러면 300과 이 금액의 차이를 뭐라고 분개합니까?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잡으래. 여기 처리가 아셨죠? 그리고 참고로 이거랑 같이 정리하실 게 나중에 이것도 같이 정리하세요. 350페이지 객관식 18번도 이거랑 비슷무리한 문제거든요. 18번도 같이 한번 정리하세요. 아셨죠? 풀어드린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한번 정리하세요. 명목에서. 됐죠? 그 다음 24번 갈게요. 24번은 서울의 X2년말 매출 채권 순장부 금액으로 뭔데? 이거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해요. X2년말 입장에서는 3년말 100만원 한 번밖에 안 남았잖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1년 뒤 100만원의 현재 가치만큼이 장부 금액이 되겠지? 아니, X2년도 말 입장에서 3년말에 받을 100만원 하나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시장이자율 지금 5%라고 했죠? 어떻게 하십니까? 나누기. 1.05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죠? 1년 뒤 100만원이 현재 가치잖아. 그렇죠? 이만큼 장부 금액이 남아있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24번은 답은 동그라미 4번 나옵니다. 그렇죠? 앞에서 구할 게 아니라 앞에서 밀고 나갈 게 아니라 간단하게 그냥 1년 뒤 100만원 남아있는데 나누기. 현재 가치 하시면 장부 금액이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 25번 풀게요. 25번은 제가 수업 정규반 할 때 풀어드렸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계약 자산 무채 구하는 문제인데 어디서 있냐면 360페이지에 썼어요. 그래도 풀게요. 360페이지. 3.1건설은 X1년도 건설공사를 건설공사를 계약금액 150만원에 수조했습니다. 각 회견도 말 계약원가, 계약대금 청구액, 회수액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고 물어본 게 X1년도랑 2년도에 재무상태표 인식해야 될 계약 자산 무채금액을 물어봤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항상 계약 공사가 나오면 진행률부터 구하셔야 돼요. 3년 만. 진행률부터 구할게요. 진행률. X1년도 진행률 몇 프로에요? 아 좋게 있구나. 20% 50% X1년도랑 2년도 맞게요. 그 다음은 수익, 계약수익, 계약수익은 얼마가 되겠어요? 총금액이 150만원 맞긴 했는데 150에 20% 하시면 첫째 30만원이고 맞죠? 그 다음 150에 30%죠. 늘어난 금액이겠죠? 30% 하시면 150에 30%가 얼마죠? 150에 30%... 45만원 맞죠? 45만원이 되겠지요. 그 다음 계약원가 계약원가 올 한해 들어간 원가 얼마겠어요? 첫해는 계약원가가 누적 발생 계약원가 보시면 20만원 되겠죠. 20만원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X2년도까지 60만원 늘어갔으니까 첫해 20만원 늘어간 거 빼면 40만원이 나갔죠. 원가가 이게 계약이익이잖아요. 10만원 5만원 만약에 시험에서 계약이익 물어보시면 계약이익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물어본 게 우리 계약 자산하고 부채는 뭐랑 뭐랑 비교해요? 미성공사랑 미성공사랑 청구액이랑 비교하잖아요. 돈 청구액 미성공사가 얼마입니까? X2년도에 30만원 되겠죠. 그렇죠? X2년도는 누계? 이걸 합친 금액? 75만원 되겠죠. 그렇죠? 합친 금액 이거 풀었잖아요. 정기반에서 청구액, 대금 청구액 얼마예요? X2년도에 25만원이고 2년도에 55만원 누계로 해야 돼요? 누계로 25만원, 55만원 합친 80만원이죠. 그렇죠? 80만원 그럼 X2년도는 계약 미성공사랑 청구액이랑 비교해서 얘가 더 많으면 자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산이 5만원 나오고 얘는 부채가 되겠네. 얘가 더 많으니까 계약 부채가 5만원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자산이 5만원, 부채 5만원 답은 동그라미 3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제가 정기반에서 이미 풀었던 문제라서 조금 빨리 했습니다. 찍을게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은 26번 갈까요? 다음은 종업원급여 퇴직급여 우리 어디서 했냐면 376개의 종업원급여 회계처리로 가정 옳은 걸 찾아보래요. 동그라미 1번 확정기여형은 운영 결과에 따라 추가납부 의무가 없죠. 이거는 그렇죠? 돈 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확정급여는 기업이 기여금을 불입함으로써 퇴직급여랑 관련된 모든 의무가 종료됩니까? 이건 확정기여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서로 반대가 그 저 뭐야 설명이 반대가 돼 있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이건 좀 말이 어려운데 확정급여 채무의 현저가치를 계산할 때 종업률, 이직률, 조기퇴직률, 임금상승률, 할인율 등의 가정은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정기와 동일한 값을 적용합니까? 아니에요. 매년 말 재측정해야 돼. 매년 말 재측정하셨죠? 제가 왜 그래서 퇴직급여, DB형 이렇게 설명 쭉 드리면서 뭐 재측정 요소 이런 거 막 나왔었잖아. 그렇죠? 매년 말 재측정하고 그래서 답은 동그라미 4번 틀렸죠. 그렇죠? 아 저 옳은 걸 동그라미 4번이 맞죠. 그렇죠? 확정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확정급여 채무랑 사회정립자산의 재측정 요소는 기타 보괄손익 기타 보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제가 책에 없어 책, 책 무관하게 제가 별도로 프린트로 이렇게 쭉 한 페이지 한 칠판 한가득 설명드렸었잖아. 그렇죠? 어려웠는데 그 다음은 27번 볼게요. 27번은 이거는 407페이지 객관식 4번하고 똑같아요. 아예 제가 이거 현금결제형 하면서 이 문제로 설명드렸었거든요. 정기반에서 안 해도 되죠? 이거 또 하면 20분 넘게 걸리는데 진짜? 그래서 4번 보세요. 똑같아요. 문제 답은 동그라미 2번이죠. 그렇죠? 따로 안 할게요. 이거는 이미 정기반에서 정확하게 주식결정 현금결정 객관식으로 다 정리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업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책에 나와있는 객관식이 책의 시험에 숫자 하나 안 뜨리고 그대로 나눈 경우도 많거든요. 진짜? 그 다음은 28번 갈게요. 28번은 재무외계 문제라기보다는 세무외계를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저 이헌법인세 할 때 일시적 차이 기억나세요? 유보 우리 저 세무외계에서 유보라 부르죠. 그렇죠? 읽어볼게요. 28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 금액과 세무외계상 자산부채 가액이 자산부채 부채 가액인 세무 기준액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으로 가정원을 이제 우리 세무외계 배우셨죠? 유보라 불러요. 유보 유보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동그라미 1번이죠. 그렇죠? 단기무외계 증권 단기 손익 인식금융재산 평가 이건 유보잖아. 아니 저한테 묻지 마시고 세무외계에서 그렇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하고 3번하고 4번은 다 기타 사회 유출이라고 그러죠. 영구적 차이 기타 사회 유출 영구적 차이 그 다음 됐죠? 그 다음 29번 또 풀었었죠 이거 회계 변경 오류 수정하면서 그렇죠? 분식의 담당 회계사는 엑셀 연도 회계 연도 감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동 발견 사항을 수정할 경우 법인세 미용 차감전 순익을 찾아보래요. 다시 볼게요. 기역의 회사가 제시한 단기 순익은 법인세 차감전 순익은 2억이래요. 니은 보세요. 니은이 이제 저거죠. 손상이죠 그렇죠? 니은 기계장치 장부금액 3천인데 회수 가능 금액은 1,500이래요. 그럼 1,500만큼 손상 발생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 마이너스 1,500만큼 비용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만기가 X2년 4월 5일인 삼각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 비유동자산으로 분리된 것을 발견했다. 이거는 유동자산으로 분리해야 되는데 비유동자산으로 분리된 거니까 금액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 수정할 게 없고 그 다음 마지막에 설치 조건부 판매를 했고 에어컨 같은 거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팔았고 분식은 4,500만 원의 매출 총 이익을 인식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X1년 넘을 현재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으니까 설치 조건부라고 해서 설치를 해야지 매출 잡을 수 있는데 설치 안 끝났으니까 매출 잡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500만큼 매출 취소하셔야 돼요. 그럼 2억에서 이거 빼면 정확한 단기 순이익은 1억 4천 되겠죠. 그 다음은 동그라미 1번 되겠죠. 주입니다. 그 다음 30번 희석주당이익은 어디서 했냐면 466페이지에서 제가 개념을 했었거든요. 희석주당 희석주당이익은 실제 발생된 보통주뿐 아니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보통주까지 감안하여 산출한 주당이익을 말한다. 개념했죠. 다음 중 잠재적 보통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바르지 않는 걸 찾아내니까 잠재적 보통주라는 게 뭐예요? 지금은 보통주가 아니지만 보통주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답은 이거 풀었던 것 같은데 동그라미 1번은 자기 주식인 거 아시겠죠. 자기 주식은 마이너스잖아. 그렇죠. 우리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할 때 마이너스로 되는 거잖아. 품모에서 마이너스하는 거잖아. 나머지 동그라미 1번은 전환우선주 동그라미 3번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발행될 보통주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전환사체는 다 나중에 보통주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잠재적 보통주라고 부르고 그 다음 31번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구구하는 문제네요. 해봅시다. X1년도 초 만주가 있었고 이렇게 하는 거 만주 얘는 1년 내내 있었으니까 12분의 12 하시면 되고 만주가 되고 4월 1일자 유상증자 한 게 6월 6천주 있대요. 6천 유상증자는 별도로 처리하는 거잖아. 6천주 얘는 4월부터 12분의 9 하시면 되고 4천5백주 나오고 4천5백주 나오고 자기주식은 9월 달에 취득한 자기주식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천2백주 9월부터니까 12분의 4 하시면 마이너스 4백주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이거 다 다하시면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가 나오겠죠. 1만4천 백주 동그라미 2번 되겠네. 됐죠? 그 다음 지웁니다. 그 다음 32번 지분법 계산 문제는 아니고 말 문제는 않네요. 지분법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그러니까 20% 넘어가거나 아니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그렇죠? 다음 중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걸 찾아보래요. 이거는 제가 사례를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477페이지 보시면 돼요. 이거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넌 내 거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 필시적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의할 수 있게 일반적 기술정보 제공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아시죠? 필시적 기술정보 그래서 제가 현대차가 기아자동차에다가 자동차 기술 개발을 전수한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 다음은 투자자랑 피투자 사이에 중요한 거래가 있고 1, 2, 3번은 다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4번 틀렸죠. 투자자랑 피투자자가 동일 GBI 때 똑같은 애들 이런 경우라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겠대요. 그 다음은 동그라미 4번입니다. 33번 할게요. 환율 변동 효과는 답만 할게요. 답 동그라미 4번 틀렸죠. 읽어볼게요. 외화 거래를 동그라미 4번 외화 거래를 기능 통화로 보감해서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상 항목은 거래일 환율이 아니라 뭐예요? 마감환율 시별 말일자 환율 마감환율이 맞고 그 다음 뒤에 비화폐상 항목은 마감환율이 아니라 비화폐상 항목은 정확하게 쓸게요. 비화폐상 항목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493페이지에 적혀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 했었거든요. 비화폐상 항목은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상 항목은 원가로 측정하는 경우라면 최초 거래를 환율을 쓰고 역사적 원가로는 환산 안 하는 거라고 있잖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상 항목이라면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거라면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에 환율로 쓰는 거예요.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 제가 미국 당에는 얘기하면서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지올게요. 자, 그 다음은 34번 볼까요? 34번도 회계 원리 문제 정도 수준 이러니까 12월 말 결산법인인 3일은 엑셀 연도 11월 1일 날 미국 고객에게 만 달러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5개월 위에 받게 됐죠. 이 기간 중 환율변동 효과는 다음과 같을 경우 X2년도에 계산할 환율변동 손익을 알마냐 보세요. 8대 11월 1일 날 천 원이었대 그런데 12월 말에 1200원 되었대 그럼 지금 장부상으로는 1200원으로 평가되어 있겠죠. 그렇죠? 1200원 곱하기 환율로 12월 말일자 환율로 환산했을 테니까 만 달러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1200만 원으로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3월 31일 날 대금결제를 받았대요. 그런데 이때 환율은 또 1100원 되었대요. 1200원 1200원 1100원 떨어졌으니까 100원 떨어졌잖아. 그렇죠? 100원 떨어졌으니까 회계처리 안 해도 되죠. 그렇죠? 100원 곱하기 만 달러 하시면 환차선이 발생했겠죠. 그렇죠? 환차선 동그라미 3번 발생했겠죠. 외환차선이 100만 원 발생했겠죠. 붕괴 안 할게요. 아셨죠? 너무 기초적인 붕괴라서 그 다음은 35번 우리 파생 35번은 그냥 말 문제고 35번이랑 관련해서 이것도 회계처리도 같이 정리하세요. 회계처리가 532페이지 객관식 11번 같이 정리하세요. 아셨죠? 나중에 객관식 11번 수출대금 그 하는 거 있었거든요. 일단 35번은 이게 말 문제니까 백두른 엑슬련도 11월 1일 미국에 100만 달러를 수출하고 수출대금 6개월에 받기로 했습니다. 백두의 대표이사는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대금의 가치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백두의 격리 과장이라면 대표이사한테 환염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언할 겁니까? 나중에 내가 100만 달러 들어올게 있대. 그러면 이걸 파는 계약을 맺으셔야 돼요. 사는 계약을 맺으셔야 돼요. 달러를 100만 달러 받아서 정해진 금액으로 파는 계약을 맺으면 환율 변동 환율 환위험에 환위험을 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은 동그라미 4번이죠. 통화선도 매도 파는 계약을 맺도록 권유하겠죠. 그래서 회계처리는 이거 참고하시고 같이 정리하시고 그 다음은 파 36번 갈게요. 36번은 간단한 말 문제니까 다음 중 파생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우리 파생이란 게 저는 선도만 가지고 있지만 선도, 선불, 옵션 이런 걸 하고 있잖아.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상장주식은 파생이 아니죠. 파생이란 게 원래 주식이나 외화나 채권이란 게 있는데 원래 상품에서 가지쳐서 나왔습니다. 라고 했잖아. 그 다음은 37번도 구석진 문제인데 이거는 제가 수업시간에 설명드리진 않았는데 538페이지 나와있을 거예요. 그 정의가 읽어볼까요?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오른 것은 리스 이용자의 머머는 리스 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 자산과 가치가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참 말이 어렵죠. 그렇죠? 지급해야 할 이자율을 말한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증분차입 이자율 그러니까 내가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온다면 부담할 이자율 이런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내가 돈을 빌린다면 부담할 이자율 이걸 증분차입 이자율 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38번 볼게요. 리스 서울은 부산과 엑실리연도 1월 1일자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말 34170 리스료를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이 X1년 1월 1일자 인식한 리스 채권의 장부금액이 10만원이고 내재의 이자율 10%인 경우 X1년도 12월 말에 리스 채권의 장부금액 보해보라고 그러죠. 지금 누구 입장 물어보는 거예요? 리스 회사입니까? 리스 용자입니까? 리스 회사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X1년도 처음으로 대볼게요. 1월 1일 날 내가 리스를 해주고 받을 돈이 생긴 거야. 리스 채권 이라 부르죠. 이게 얼마냐 하면 이게 10만원이래. 1월 1일자 장부금액이. 대변은 모르겠고 일단. 몇 년 말 얼마를 받기로 했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X1년도 12월 말에 얼마를 받기로 했냐. 몇 년 말 34170원 받기로 했대. 현금으로 34170원 이잖아요. 이게 다 원금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이자 얼마에다가 이자 수익 얼마에다가 나머지 금액이 리스 채권 원금 받는 거야. 이자가 얼마에요? 아까 이자율이 10%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10% 10% 하시면 이 돈 중에 이자가 10만원에 10%니까 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이 원금 24170원이 원금 받는 거야. 물어본 게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채권 금액 얼마입니까? 물어봤죠. 이거 10만원에서 이거 빼면 돼요? 되겠죠. 빼시면 동그라미 3번 나오겠죠. 그래서 1회 문제에서는 리스 이용자가 나왔고 2회 문제는 모의고사 2회 문제는 리스 회사 입장에서 리스 채권 장부 금액과 하는 거야. 적을게요. 그 다음은 39번 현금으로 영업, 투자, 재무, 활동 구분하는 건데 이거 참고 566페이지부터 566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돼요. 39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에 다음 거래에 따른 결과를 현금으로 영업, 투자, 재무, 활동 으로 나타낸 것이다. 올바르지 않은 걸 찾아보래요. 동그라미 1번 유형자산을 샀다 투자, 활동이죠. 동그라미 2번 원재료, 재고를 샀다 영업, 활동이죠. 동그라미 3번 매출 채권을 매각했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영업, 활동입니다. 아셨죠? 매출 채권이 발생했는데 이걸 팔았다 영업, 활동이에요. 한번 틀렸고 동그라미 4번 돈 빌렸습니다. 이건 재무, 활동이죠. 그 다음 40번 볼게요. 현금, 부름표 우리 계산하는 거 다음은 3일에 매입, 활동 관련된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단서 일부입니다. 3일에 모든 매입은 외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3일이 매입처에 지급한 현금 얼마 이게 현금, 현금이 있고 하는 거 현금, 부름표에서 현금이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거기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니은에 보시면 재고, 매입액은 1억 6천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현금이 1억 6천 나갔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제가 현금, 부름표에서 자산 증가는 빼고 부채 증가는 더하는 거라고 했잖아. 기억나세요? 그러면 일단 재고, 매입액이 1억 6천이니까 자산 증가죠. 자산 증가는 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억 6천 그 다음 보세요. 매입체험 보세요. 매입체험은 부채잖아. X 0년도에 12월 말에 0월이었는데 X 2년도에 2천 5백만큼 늘었어. 매입체험 부채 증가는 플러스죠. 기억나시죠? 자산 증가는 마이너스 원래 단기순위 출발해서 자산 증가는 마이너스 부채 증가는 플러스 했잖아. 제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기순위가 없으니까 부채 증가는 더 하시면 되잖아요. 넷팅 하시면 얼마예요? 1억 3천 5백이 마이너스죠. 그렇죠? 마이너스 그래서 지급한 연금은 번거로우면 3번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2회 모의고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정규발해서 했던 그 이론을 또 다시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루저해지잖아. 그래서 제가 정규발해서 했던 이론 혹시라도 내용 필요한 내용들은 몇 페이지 참고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 페이지 참고하시고 지금 객관식이랑 모의고사 문제만 풀어도 충분합니다. 시험에서 아셨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무슨 50선 기출문제 기출문제 공개도 안 되는 반에 그렇죠? 그런 거 책 사가지고 보시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보지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2회 모의고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